좋아요, 구독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우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엘컴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엘컴택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시세가 엄청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단 금 관련 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컴택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관련된 기업이지만 자회사가 몽골에서 현재 광산 개발을 하고 있다. 좀 청해됩니다. 그래서 금, 그다음에 구리, 아연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몽골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를 보는 어떤 이슈가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쪽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사방에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엘컴택 같은 경우도 몽골의 광산 투자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 인플레이션 화두,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 관련된 이슈를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원 개발 쪽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엘컴택이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급등하기 전에 차트의 부분들이 보통 탄생파동을 약간 보여주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급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현재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1%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현재 21%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근에 재하자원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된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급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엘컴택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지금 엘컴택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엘컴택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보다 몸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21.5%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8 전쟁 여파로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만 보더라도 지금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 체크하셔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 또한 부품주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첫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개파를 보셨는데 전기차의 부진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일반 부분에 엔진 관련된 차, 하이브리드 부분 차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개파를 약간 보셔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현대차라든가 다른, 특히 국내 자동차의 메커 같은 경우는 생당 부분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챙겨드립니다. 특히 유럽이나 남미, 그다음에 인도 그런 어떤 제3시장에서도 시장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에코 플라스틱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현재 CNT 나노 소재, 탄소 복합 소재의 차량 경량와 관련된 기술 개발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PBV,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이 되면서 자동차 운전대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 목적 기반 차량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도심항공, UEM 쪽에 해당이 되면 탄소나노 튜브로 만들어지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지는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으로 보면 시장 캡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부분들의 배터리 부분들이 일반 승차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을 최대한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슈 때문에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2차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전기차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가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위주로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수급적인 차원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 코롱플라스틱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에코플라스틱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봉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3%까지 갔다가 오늘 크게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격 조정을 하루 이틀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 이격 조정을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좀 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더 보여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약간 한발적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차량 경영화도 전기차 부품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살펴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고요. 2차전지에 비해서 셀 소재에 비해서는 부품 관련주들이 좀 소외를 받아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와 관련돼서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